나가또 백채츠님도 있네? 어? 연식에도 있고, 뭐지? 새벽에도 있고, 다 아는 사람 있잖아? 아, 결국 잘 봤어. 저 위에 짜드릴게요, RW. 2번 나온 거 없고. 오케이, 쌈버클. 지금 B설대의 역할이에요? B로 가도 되지 않나, 그러면? 오른쪽 하나, 오른쪽. 나이스. 7번 하나, 7번. A하나 더, A하나 더. A하나 더, 7번 하나 더. 내 왼쪽 갈게요. 7번 쓰나, 1번으로. 이거 적대야, B. 1번에 있대, 나 살았게. 1번에, 1번 쓰나, 1번 쓰나. 짜증나. 다오자. 봐라, 봐라. 김빈님 맞어, 봐라. 뱀엑뱅이요. 아, 뱀엑뱅. 흐흐흐. 2번에 이끌어. 1번에 이끌어. 아, 뱀엑뱅. Q.ilver. 패스 없죠? 패스 없죠? 오케 나이스 나이스 고마가 12번 5번까지 4번 하나 11번이 없고 네 1번 볼게 이거 오케 야 이거 왔다 이런 미친아 2번 2번 하나 더 까비 좀 천천히 자리 잡고 갈거 그랬나? 나 빨랐나? 내가 보긴 봤어야 됐어 잘했어 잘해 얘네 10번을 무조건 나오네 잘 된다 하아 하아 2번 넣은거 없고 사방 사방 왼쪽에 오르도 뭐야? 저 뒤쪽에서 그냥 어 확인 나 이거 빠지면은 갈거야 어? 1번 쫙 했죠? 오른쪽 하나 오른쪽도 있어 오른쪽 왼쪽 둘 다 있어요 왼쪽 붙어있어요? 응 벽에 붙어있어요 7번 적응하기 편하게 작업해 아이고 있어 오른쪽 바로 붙어있는게 아니네 왼쪽 나와있어요 바로 있어 어 1번에도 있다 바로 아이고 1번하고 설대쪽에 하나 설대쪽에 붙어있어요 1번에도 있었고 설대도 나이스 1번에도 있었어 망했다 1번 뭐야? 수나 개피 저기 망했어요 저기요 1번 개피 개피 초개피 2탄 맞았어 직방으로 응 아니 근데 아니 권총 한 대도 안 맞았어 그거 근거리에서 다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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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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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권총 아아 나 권총 존나 어렵다 그냥 그냥 라플로 조지집에 권총 하필이면 권총을 지지 2번 이 2번 나온거 없고 힝 힝 힝 휘가 내가 1층 보고 있어 어 수가 있어 아 아 11번 하나 맞아 사망 어딨어 아이고 미친아이 11번 있다 그대로 내려갔다 7번인 것 같아 아 뭐야 아~~ 12번 망했다 나 너 패스트하는거야? 그러면 사돈을 수나가 연막 안치고 한번 열어보죠 조우님 보고 그리고 내가 바로 백업할게 한발로 치면 조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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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누가 깠냐? 우리팀 깐거 아니지 아 저기 깜데 3번 패스트 자신 어 나와있다 여기 들어가고 1번 1번리 어 어이씨 5번 1번리 조우님 아 아휴! 볼텐 너무 많고 괜찮아 일하면 많이 땄어 이거? 아 나 망했어 망했다고 아 나 인생 망했어 게임 접을 거야 우리 훈련의 전면 특허 망했어니까 망했다고 하지 나이스 수났다 얘가 뭔 수나였나? 저쪽권? 넘나 기타 라플이 쟨다 할 수 없고 바로 쟤 나이스 짤 나이스 나이스 2번 나이스 내 앞에 라스트 2번 또 있나봐 라스트 2번 2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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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정소리 이거 너 ㅈㄴ 싫어 아 저게 안 좋아 2번으로 푹 날아오나? 몰름 몰름 난 3번 먹은거 패스 하나 여기에 하나 반샷 12번으로 2명 정도 가는거 같던데 하나 반샷이야 그리고 개피하나 있다 10번 이제 뭐야 12번 가까이 있다 3번 더 나이스 나이스 어 3번 하나 더 뒤로 빠진다 저거 개피 야 이제 12번 길 안보이고 30 30 4번이 안마 얘 A 앞에 A 앞에 2번 아 뭐야 아 C 빠져있었네 그 5번에 하나 2번에 하나 5번 수나 다진 3번이 안마 왜 아직도 있는거? 아 내가 얘네 B로 가는거 아냐? 아 지금 2번 10월 다운 10월 다운 와우 12 중간 수나 B로 간다 이거 와 이거 안쓰래요 하나 더 수나 수나가 있어 아니 아니요 수나 짜고 아 그래요? 10호가 개가 갖고 있는거지? 10호가 개가 못with 메뉴 점심이 안쓰래요 아 아 뷔 뷔 아 총 버리는 거 뭘로 했냐고 나 휠 아래로 휠 아래로 총 바꾸는 거야 낫지 나는 휠 위는 휩어버리는 걸로 했냐고 근데 곧 군대 간다고? 그게 더 빨라 총 바꾸고 하는 게 이게 더 빨라 휠으로 하는 게 휠 아우 맞다 아니 12번 앞에 있다 지금 바로 앞에 하나 단샷 12번 끝에 스나이퍼 있어요 4번에 연막지들어 오구오구 왔어 왔어 3번도 5번 스나이퍼 2번들 2번들 들어왔어 아이고 5번 5번 스나이퍼가 그대로 4번 앞에 지나갔습니다 전화 나갔다 까비 2명 들어왔어 2명 들어왔어 오 야 야 그 니가 패스 말 좀 해줘 나 패스인 줄 알았어요 음 연막이라고 오긴 했는데 아 진짜? 어 형 니가 4번 스나 볼게 아 나 어디서 할 때 봐야겠어 4번 연막 패스 모르고 패스 하나 패스 하나 응 나갔다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패스 패스 하나 더 센터에 엄맛 패스 몰라요 패스 몰라요 P1 반짝하라 하나 더움 네 P1 반 일파하는 거 같아요 반 일파 안 보여요 3리로 로클 4번 앞에 스나 4번 앞에 어째 반 일파 다운 반 일파 다운 반 일파 다운 이래요 어디 스나 5번째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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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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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님 와자 전남 낀다 나 아팟 찔러야지 폭 난리나? 4번에 너 와와 나 바로 7번으로 갈게 연막 4번 연막 둘 패스 몰라 패스났다 나이스 12번 쿨 4번 쪽반 4번 둘 3벌 4번 둘 4번 둘 4번 전진 하나 더 아! 아파! 나 P 다 담았어 2번 났어요 5번 간다 그 앞에 오른쪽 게임이 모니터밖에 없지 주사위 144 나오려면 그거를 해야지 뭐 아 근데 FPS 게임이 무조건 주사율 144 안 나와 온라인 게임은 아 재밌다 144 나오려면 그걸 해야지 뭐 아